송래공원의 도롱룡 10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이제 송래공원의 도롱룡 알주머니를 촬영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. 알주머니 안에서 도롱룡이 성장하는 과정을 어느정도 정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날짜를 표시했지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됩니다. 도롱룡들이 여러 날의 알을 낳았으며 제가 각각의 알주머니들이 언제 생겼는지 추적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. 이 영상에서 도롱룡 알 또는 도롱룡 유생이 등장하는 순서는 그냥 제 느낌에 의존했습니다. 실제 성장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볼 때 검고 둥근 알에서 출발하여 흰색 초승달 모양을 거쳐서 개구리의 올챙이와 비슷한 형태로 점점 바뀝니다. 어느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알주머니 안에서 꿈틀대기도 합니다. 알주머니가 오래될수록 불투명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형태를 제대로 관찰하기 힘들어집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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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